가이아나 정식 명칭은 가이아나 협동공화국 이다 남미대륙 동북단에 위치하여 동쪽은 수리남 서쪽은 베네수엘라 남쪽은 브라질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다 영국 명칭 하나로 있을 때 타인종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정치적으로 인도계와 아프리카계 주민 사이에 충돌이 계속되어 왔고 독립한 이후에는 이데올로기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현재 여야 간 이데올로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리브 공동체 공동시장 가입국으로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0개구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가이아나는 원주민의 말로 수향이라는 뜻이다 대서양 쪽으로 약 430km의 해안선이 있고 고런 타인강이 수리남과의 국경을 이루며 흐른다 영토의 대부분은 에세퀴보강의 본질유의 유역인데 동부는 버비스강의 유역 북서단부는 파리마강이 유역이다 이 강들은 급류와 폭포로 분단된다 에세퀴보강의 지류인 포타로강에는 카이어 투어 폭포가 있다 총면적의 85%는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브라질과의 국경에 있는 파카라이마 산맥에는 로라이마산이 있다 남단에는 고도가 낮은 아카라이 산맥이 있고 내륙은 사바나성 고원이다 약 1만 6200제곱킬로미터의 해안평야는 저습지대이며 연간 강수량은 동쪽으로 갈수록 많은데 해안의 수도 조지타운이 2290mm 정도이고 내륙이 1780mm 정도이다 기온은 가장 서늘한 달이 26도씨 가장 더운 달이 28도씨이다 3. 주민 가이아나의 주민은 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인된, 아프리카인, 미국인된, 중국인, 포르투갈인이 그것이다 주민의 90%가 인구 밀도가 115명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좁은 해안평원지대에 살고 있다 가이아나 전체의 인구 밀도는 4명 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다 가이아나의 총인구수는 73만 5천명이다 종교 구성은 기독교인이 50%, 힌두교인이 33%, 회교도가 9%, 나머지 종교가 8%이다 언어는 영어, 가이아나 크레오러, 인디언 방언 등이 사용된다 가이아나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61세, 여자 68세이며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35명이다 4. 역사 C. 콜럼버스는 1498년에 가이아나 해안을 멀리 바라보았을 뿐 상륙하지는 않았으며 1581년에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전거할 때까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도 이곳을 영유할 의도가 없었다 네덜란드가 점령한 후에 에스파냐가 에세키보강의 하류 서쪽의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1609년에 휴전이 성립되어 에스파냐가 철수하였다 그 후 18세기 마렵까지 이곳은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통치하였는데 에세키보, 데메라라, 포비스의 세계지구로 나뉘어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여 개발하였다 1831년에 영국이 이곳을 사들여 세계지구를 통일하고 영국명케아나로 만들었으며 1834년에는 노예를 해방시켰다 1838에서 1917년에 인도인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설탕 생산을 위해 이입되었는데 현재의 복잡한 인종 구성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영국은 1928년 선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단원제의회를 두고 점차적으로 자치정부를 육성하였다 1953년 헌법으로 자치정부가 약속되었으나 선거 결과 채디 자간의 사회주의 정당이 압승을 거두자 영국은 10월에 군함을 파견하여 헌법을 정지시켰다 그 후 인도계 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 사이에 인종적 대립이 격화되었다 1961년 새 헌법에 따른 선거에서 자간의 인민진보당이 승리하여 자간이 자치정부의 수상이 되었으나 1962년에 아프리카계 주민에 의한 폭동 반란이 일어나서 수도에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1964년에 다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포브스 번함이 영도하는 인민민족당과 혼혈인의 정당인 통일세력이 연립하여 번함이 수상이 되었다 1966년 5월에 영국령 개하나는 가이아나로 독립하였고 1970년 2월에 공화제로 바뀌었다 5. 정치 민족과 이데올로기가 가이아나 정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 1955년에 다민족의 ppp당이 분열되고 나서 가이아나의 정치는 민족보다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1964년부터 1992년까지 pnc가 가이아나의 정치를 지배했는데 pnc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단언하였다 전통적으로 압도적 다수인 동인디언 혈통의 가이아나인들은 최대 자관이 이끄는 ppp당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가이아나 도시 경제를 지배하는 인도 가이아나인들도 많은 지지했다 독립 이후 해외 원조에 의해 사회적 이익이 많은 주민에게 구루 돌아갔는데 특히 보건, 교육 도로나 다리 건설, 농업 등의 분야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번함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많은 숙련된 노동자가 다른 경제적 요소와 함께 이민을 가 가이아나의 전체적인 생활에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 1985년 호이태 대통령은 경제 하락을 저지하는 단계를 밟아 나갔으며 1987년에는 pnc는 정통파 공산주의를 거부한다고 선언하였다 1990년 예정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국내외 압력에 의해 호이태 대통령은 서서히 정치 구조를 개방하였다 선거위원회를 정비하여 1992년 100명의 국제선거감시단의 감시 아래 자유롭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수상으로 재직하던 채드 자가는 1992년 대통령이 되었으록 가라비아해 국가의 중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있고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ppp의 설립자로 ppp는 가이아나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끈 바 있다 1997년 고자간 대통령의 미망인인 자네 자관이 수상직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반대당인 pnc의 부정선거 주장에 의해 두 당간의 충돌 사태가 발생하여 개력함이 중지에 나섰다 그래하여 법이 재입안되고 3년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6. 평제 가이아나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가리브해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다 무역은 수출면에서 설탕, 포크사이트가 각각 총액의 1-3을 차지하고 수입은 기계, 연료, 식량 등이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이다 포크사이트의 산출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다이아몬드, 금, 구리, 몰리브덴 등 광물 자원과 목재 자원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 1970년 이후로 설탕, 포크사이트 기업이 국유화되었으나 국제가격이 떨어져 경제가 악화되었다 교통은 뒤떨어져 있는데 철도는 조지타운을 중심으로 해안을 따라 130km 정도 부설되어 있을 뿐 내륙부의 교통은 하천에 의존한다 7. 사회 가이아나는 주민의 구성이 복잡하며 전형적인 다인종 사회를 이룬다 가장 비중이 큰 동인도인과 아프리카계 흑인, 혼혈인,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언, 그 밖의 화교, 유럽인 등이 있다 언어는 영어를 국어로 하고 있으나 다인종 사회임으로 포르투갈어, 힌디어 및 기타 언어도 인종에 따라 사용된다 종교도 그리스도교와 힌두교 외에 이슬람교 및 기타 종교 등 다양하다 인종을 초월한 사회적 통일과 문화의 형성이 과제가 되어 있으나 진전이 늦다 문맥률은 14% 정도이고 5에서 14세는 의무 교육을 받는다 수도 조지타운에는 가이아나 대학이 있다 8. 문화 가이아나의 문화적 표현은 흩어진 종적의 공헌을 잘 나타내고 있고 지역적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명한 소설가로는 가이아나 패밀리 트리로즈의 에드가 미테롤저, 라툰의 크리스토프 니콜레, 블랙 마이다스의 장캐로우, 오렐라의 로이헤드, 흑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백인 학교에 부임했던 자신의 경험을 묘사한 투서위드러브의 프레이스웨이트 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인종 간의 갈등의 희망적인 관점을 보여주었고 영화화 되었다 다른 유명한 아방가르드 작가는 팔레스와 피코글센트라마니의 비순디알이다 국내외 뛰어난 시인으로는 마틴 카터, 세이모어이다 테니스 윌리엄은 화가, 소설가, 큐레이터, 인류학자로 유명하고 포립무원은 아프리카인들의 영향을 띈 목조조각으로 유명하다 가이아나의 예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중요한 테마는 아메리카 흑인이다 9. 대한관계 1968년에 한국, 1974년에 북한과 수교하였다 1972년 11월에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94년 12월 현재 대한 수입은 495만 달러, 대한 수출은 907만 달러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